귀신은 귀신이네. 술귀신. 남자라서 남자니까. 니들이 뭐가 달라서 척하면 남자 타령인데. 이 하나님부터 문제야.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? 과학적인 증거 있냐고.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. 남자인 니들이 나한테 보태준 게 뭔데. 나한테 해준 게 뭔데. 네? 선배님요. 나한테 뭘 줬는데? 선배님 자신요. 선배님 아버지는 남자니까 선배님을 만든 거죠. 과학적으로. 그러네.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네. 똑똑하다. 근데 나 알아요? 선배님. 선배님. 아이구. 아유. 몰아이너라. 똑똑해서 맘에 진다. 아 이거 왜 놔요. 가자. 아 어딜 가요. 우리 여기 회장하러. 여기 되게 맛있는 데 있어. 자 가자. 아 이건 나와요. 버스. 버스를 타고. 갑시다!